기상캐스터 배혜지 20년간 산림살해를 해온 40대 주부입니다. 지난 한 해 채소며 고기 생선까지 가격이 오르지 않은 식재료가 없다 보니 장보기가 버거웠습니다. 꼭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조금씩 옛날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아껴서 쓰는 그런 게 생겼죠. 지난해 전북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보다 3.3% 상승했습니다. 전기와 가스, 수도 같은 공공요금은 19%, 농축수산물은 4.8% 오르는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의 인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2022년 5.3%보다는 낮아졌지만 3%대 물가 상승 역시 가하기에 경제에 큰 부담이 됐습니다. 21년 코로나19 시기 2.6%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전북 지역 물가는 어떨까?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2.6%로 예측했는데 전북 지역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 물가를 제외하고는 공산품이라든지 유료 제품에 대한 물가 수준은 전국을 따라갈 것으로... 이런 중물가 기조는 수년 동안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중 갈등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8년 동안 0에서 1%대에 머물던 저물가 시대가 이제 다시 오기 힘든 만큼 정부와 전라북도의 중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